8년 전 장흥으로 귀농한 영만시내 농장에 표고버섯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. 삶의 즐거움을 아는 부부는 일도 취미도 열심인데요.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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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농장 많이 많이 즐거워요. 잘했습니까? 잘했습니다. 앉아 앉아. 너 줄게. 알았어 알았어. 너 줄게. 얘네들 안 줄까 봐서 아주 난리가 나는데. 그렇게 좋아? 알았어? 사냥이 그렇게 이쁘냐고. 사냥 가족들과 함께 알콩달콩 행복하게. 표고꽃 활짝 핀 영만시내 농장으로 놀러오세요. 잘했어.